격렬해요 격렬해 어떻게 복근 한번만 까주세요 오마이 갓 자 정국아 비키니 입은 여자 좋아해 더 좋아합니다 지금 정국이 눈빛이 잘 나졌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희를 남자로 아니게 생각하는데 나도 기억에 도저히 알 건데 알 보기가 더 좋아 남자에요 오 마이 갓 아 뭐같은거 헛걸어가지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야 야 야 야 야 야 너 아 나 욕 안했어요 비는 얼음이고 정국이 부끄럼이 덜고 이래서 너희 제대로 촬영이나 하겠어 아 저 물 한 모금만 마셔줘요 아 저 너무 뜨겁다 오! 가봤봐 오! 야 너 마치면 전국에 꼬매본대요 한 5분가량 드릴까요 왜 그러세요? 이런 키 온도가 못 불러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갑시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죄송합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웅 해줄래? 여러분 저는 멤버들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먼저 가겠습니다. 아뇨, 허비 형 같이 있기로 했어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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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포토와 키스의 차이점에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형의 유물이에요 ㅎㅎㅎㅎㅎ 우리 광뚜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 pride draw ㅋㅋ 오 V 오윽 모잘더라고 아버adays 아 브라지아 브라지아 아 브라지아 아 프리지아의 내용 진심 나왔네 아 무바르디아 근데 왜이래? 브라지아 프리지아를 잘못 봤네요 당황했네요 정말 궁금하네요 지금처럼 미모의 여성분이 발목으로 가운을 벗고 누워계실겁니다 가운을 벗고 가운을 벗고 가운을 벗고 엠넷은 취미 규정을 원격적으로 준수하기 때문에 가운을 벗고 누워계실겁니다 그리고 그 분이 소리를 지르면 불을 붙이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이베스 맨지진이 형은 좋아할수도 있어요 휘파라프트 아아아아아아 그냥 야아아아 사장님이 급해 ANK 화이트 화이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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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긴장되네요 긴장돼요. 긴장돼요. 너비에스. 시작! Let it go! 입술이 진짜 많이 젖었네요. 쏘리. 아, I like you. Bye. 상남자야. Bye, bye! Go bye! 시작!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저거 허벅지가, 허벅지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네가 별명이 벅지거든요. 기분 좋아하세요, 이거? 아, 잘해. 아, 잘해. 아, 잘해. 한 끈 슬쩍 누르는 거냐. 멋있어. 상스럽게 잘 때릴 수 있게 해. 조준점이 여깁니다. 어디요? 조준점이 여깁니다. 아, 그만 만져. 아 그만 만져 아 진짜 그만 만져 여기 형이 되게 형이 되게 이쁘다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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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미쳤어요? 형 미쳤어요? 형 미쳤어요 다음 생이 여자로 태어난다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다음 생이 여자로 태어나면?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여자 목욕탕에는 커피를 판대요 고작 그런게 궁금해요 어쨌든 목욕탕이네 박지민은 여자가 되면 목욕탕에 간다 아 됐네요 깔끔하네요 좀 앞으로 와야돼 정정 안하게 형님은 가야돼 방탄이 아니었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거에요? 아 니넨 찐빵씨 와 찐빵 전 방탄이 아니었으면 저는 섹스포니스터 바람을 다시 해주세요 바람을 다시 해주세요 예외적 아니에요 바람을 다시 해주세요 페인트폰 썸번 지금부터 다시 1번 2번 3번 약간 조금 섹시 약간 조금 치자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저를 뽑으신다면 저를 뽑으신다면 위가 아닌가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뭐를 해? 야! 해치하고 싶어 그룹? 멍머리 갔다 맨 처음에 제가 저는 운동을 안하는 사람인데 맨 처음에 저만 상체 노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될 건 등이 아닙니다 오 야 베이비야 이게 언제 나온 영화야? 93년 내가 태어났을 때 나온 영화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영화 나 아빠한테 있을 때의 영화인데 저희 작업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헬프다 보니까 뭐하는 작업실이 작업실이 있는데 아 네가 컴맹이라 그래 멈추나요 사실 컴퓨터를 쓰지마 컴퓨터가 세대나 있습니다 제가 까라는 본인들도 다 봐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쇼스가 그렇게 잘 나간대 쇼파스타 걸그룹분들이 쇼스한테 그렇게 뽀뽀를 해준다고 오늘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아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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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 기분을 온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필링 필링 음 시민이 워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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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분이었습니다 아 아 아 이 아주 아주 누가 향을 하하하하 험하 아 여기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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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영상은 영상이 촬영되었다. 그래서... 또 다른 것 같다. 다시 시작! 다음은 지민이 바보 지민이 바보 지민이 바보 지민이 바보 지민이 바보 stupid stuff nooo 지진이 바보 이건 제 생일 때 태형이가 편지를 서준거고요 이건 호비영이 그때 V LIVE에서 주신거고 이게 지금 보물 1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장난감입니다